우리가 유대나라 하면 초원의 양들이 뛰놀고 또 목자들이 양을 이끌면서 이연덕 전덕을 넘어다니는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성지순례를 가보면 목자와 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10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그런 정경을 좀 보고 싶어서 유심히 지나다니며 많이 살폈는데도 차가 다니는 길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실 당시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또 갈릴리 일부는 목초지로서 유명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끌고 아주 유유히 걸어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는 그런 참 평화로운 모습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의아했을 정도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하루종일 양을 먹이고 나서는 해가 기울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자기 양을 몰고 공동우리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우리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 몇 가정이 합해서 공동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루종일 목자가 양을 먹인 다음에 저녁에는 그 우리 속에다가 여러 양떼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집 양도 들어가고 저 집 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도를 다 넣어 놓는데 그 우리는 사각형의 모양을 한 돌담으로 쌓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이 꼭 하나 있는데 그 문 옆에는 이제 문지기가 지키는 것이죠. 목자들이 와서 양을 다 그 우리 안에 넣고 가면 문지기 요즘 말하면 경비원이죠. 경비원이 그 문 옆에서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한 둘씩 나오죠. 나오면 목자는 문지기에게 자기가 양의 목자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고 나서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 어느 것이 자기 양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무슨 소리를 하나 봐요. 그러면 그 목자가 자기 목자다 하는 것을 아는 양들이 전부 그 목자 앞으로 나온대요. 참 멋있는 풍경이에요. 자기 양의 수가 좀 작을 때는 가끔 양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쁘니 나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이 전부 모인대요. 그러면 목자가 이제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나와서 초원을 향해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자가 또 자기 양을 끌고 가면 그 다음에도 다른 목자가 와서 또 자기 양을 불러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양우리와 관련하여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조금 지나면 양떼와 관련하여 자기는 양의 목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양우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우리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위에서 9절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 조금 풀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적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 불꽃이 70년, 80년 정도 되면 소진해버리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생명이요. 그것은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이 영적 생명과 일치하지 못할까? 왜 육신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지를 못할까?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는 간단한 말로 듣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자마자 모든 사람의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진리를 강렬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야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죽음이 왔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의 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못 속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가장해도 속이지를 못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죄인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자 소리 듣고 위인 소리 듣고 또 존경받는다는 말을 듣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서울 장안에만 해도 하루에 463명의 어린애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463명 약 500여 명의 어린애가 태어나요. 그 어린애에 태어나는 어린애들 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의 시를 안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처녀들 가운데서 갑자기 인물이 이뻐지고 아주 맵시가 나는 처녀를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 성형수술 받았구나 이런대요. 낮은 코가 우뚝 섰고 신락같이 신룡같은 눈이 아주 동그랗게 말똥말똥 뜨고 하면 와 성형수술 받았구나 어디서 받았니 뭐 이러면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면 그것도 하나의 천국의 일면이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대요. 그것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이래요. 아무리 자기가 성형수술해서 코를 높이고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광대뼈를 깎아내고 별재주를 다 해서 자기는 아름답게 되었지만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가 배 속에서 성형수술 받고 태어날 리가 만무한 것이요. 그러니까 납작한 코를 가진 그대가 나오고 부모 모습의 일부를 닮고 나온단 말이에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애 보면 아 엄마가 본래 이런 모습이구나. 금방 알아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배 속에서 교양있게 배우가 나올 리도 만무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없고요. 못 속입니다. 우리 자식들 다 낳아보니까 다 죄인 아니요. 얼마나 나쁜 생각들이 그 애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잘 알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연세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배우셨든지 못 배우셨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이 많든 안 많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내 힘으로 받아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영적 생명을 내가 노력한다고 손에 넣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우리가 훔쳐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체가 무엇을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살아납니까? 시체와 시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영적 생명을 얻습니까? 천만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찾아와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썩지 않이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고귀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예수님 제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할 때 바로 누릴 그 생명.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확실히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오라고 부릅니다. 내 나에게 오면 내가 영생을 죽였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 주시는데 여러분이 돌아서면 안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 교회 밖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초동 일대만 해도 90%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데도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그들도 값없이 얻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양해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로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의 담을 쌓아가지고 그 속에 양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꼭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문을 들어가지 않냐고 담을 넘어가면 강도여 절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앞이 온 모든 사람은 강도여 절도라고 해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온 모든 선지자도 다 절도냐 강도냐 그 말이 아니에요. 구장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뜬 참 아름다운 형제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한 귀한 형제를 유대나라 사회에서 축출하는 유대나라의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강도여 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자칭 자기가 메시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람들이셔서 그들을 강도여 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목자도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양도 그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문 외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넘어가면 강도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거기에는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같이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독선주의니 배타주의니 교만하니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과 같이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게 참 좋겠는데 기독교는 유달리 타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니 독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 중에서 이런 독선이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만재 씨가 최근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서 안케트를 가지고 조사해서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책을 하나 써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종교 타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에서 그 이웃은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우리는 존경한다는 것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것하고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하고 진리하고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존경합니다.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또 나름대로 각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존경하느니 사랑하느니 하는 이런 값싼 이론 때문에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시도를 돼지에게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니 당신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고 기분 좋은 대로 삽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관용한다 하는 말 속에 말 때문에 뒤섞어 놓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아무도 안 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지 말고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불교라디오에서 머리를 깨끗이 깎은 스님 아나운서가 세계의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불교방송에서 축하방송을 했어요. 그 말이 흥분해가지고 캐톨릭의 어느 또 얼빠진 신부는 또 답례를 한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요란을 떨고 그걸 보고는 라디오의 뉴스 앵커는 또 흥분해가지고 드디어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어요? 누가 날 위해서 피 흘렸다는 분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인도할 권한을 가진 구원자가 예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독선이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할 수 없고 미움을 받아도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라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 여러분이 아시죠? 예루살렘의 훌륭한 장모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솔직하게 말하라.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빠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못된 놈 참남하고 건방진 놈하고는 야구부를 끌어다가 높은 벼랑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가 순교당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썩지 마세요.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비위가 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관용하신 것은 좋고 너그러운 것은 좋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손에 있는 보석이 가짜라고 말하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것은 진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속이 좁은 것도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니에요. 바란 것을 말할 뿐이에요. 이 가운데서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양해문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절 끝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먼저는 구원을 얻죠.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해서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꼴을 얻는다는 말은 초장을 발견한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에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줍니다. 중생시켜줍니다. 하늘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더 풍성이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양의 문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말을 바꾸면 예수 앞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손때는 분이 아닙니다. 물에서 건져주고는 당신 이제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눕혀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는 냉혹한 구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몸에 부어서 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이제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그대로 내팽개치고 예수님은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짐승의 약대에다가 그 환자를 씻고 주막으로 가서 또 밤새도록 간호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공무상 떠날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여간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자기 대신 완전히 건강해보고 갈 때까지 간호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손 떼는 분 아니에요. 손 털고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까? 새 생명을 준 다음에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도록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가 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양의 그 행복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날마다 목자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양들이 점점 자라면서 생명이 그냥 터질 것 같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의 문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가지고 만사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해석은 잘못됐어요. 어떤 점에서는 만사 형통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것은 이담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만사 형통한 사람이 어딨나? 현실을 보세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나오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 사람 일어나보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건강해지기보다도 병들어버리기가 10중 8부로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느 찬송가를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같이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참 제가 서서하게도 그것은 잘못된 찬송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찬송가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부인은 맹인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 수천 개의 찬송시를 쓴 사람인데 성자입니다. 성자. 그런 성자가 그렇게 말도 아닌 가사를 쓸 리가 없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한번 보아서 그랬더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아마 이 찬송을 번역하던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영어께나 좀 한다고 해가지고 가사를 번역한 모양인데 아무리 궁리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슨 제주로 자기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어디 절간에서 배운 소리대로 그냥 만사 형통하리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런 가사는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나 안 고쳐요. 안 고치니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내 특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이유는 그렇게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보면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환자는 숨만 빨딱빨딱 쉬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생명의 활력,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지칠 줄 모르고 뛰는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숨만 빨딱빨딱하는 생명입니까? 아니요.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창조하는 삶의 그 원천이 보이지 않는 어떤 용광로에서 그냥 짐없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애들 보세요. 엄마가 주는 대로 잘 먹고 소화 잘하고 잘 자고 막 힘있게 뛰놀고 하니까 그 애가 자라면서 생명이 그냥 터질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숨만 쉬고 빨딱빨딱하는 생명이 아니오. 주여 매시합니다. 빨딱빨딱하다가 그저 천당이나 들어가서 좋겠다 하는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런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기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생명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이렇게 하고 눈뜨고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본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고 그래서 주님이 그날그날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으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숨만 빨딱빨딱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쳐요. 넘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이 과연 이렇게 풍성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려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그래서 불안이 있어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죄한테 끌려다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유가 없죠. 여러분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대로 살고 있는데도 항상 불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의 생명, 어린의 생명이요. 영적 생명이 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생명이 어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얻어야만이 평안해지고 자유를 느끼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꼭 믿으세요. 나는 아직 어리구나 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내 생명의 풍성함이 많아지면 우리는 마치 이팔 청춘 나이에 이른 젊은이의 생명처럼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생명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어느 제자반에서 저에게 카드 한 장을 보냈어요. 제자반을 대표해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들 모두의 어떤 생각을 담은 것 같아요. 그 카드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답니다. 한때 가시로 생각되었던 고통까지도 이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영적 생명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떠나지 않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해요. 그 생명에 불을 끄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요. 주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해요.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모자라는 것도 많지만 자족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40대의 성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은 차고 넘칩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갑니까? 가진 것을 예수 위에서 다 몽땅 내어놓아도 그 속에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얻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최고의 수준이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라고요? 옥목사님도 그러지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요. 나도 아직 덜 됐어요. 덜 되긴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에 그 수준은 거기까지 갑니다. 요즘 제가 저를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자주자주 만나는데요. 새파란 젊은이들 대학 나오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 사회에 어느 분야에 가서도 제 몫을 할 만한 사람들인데요. 다 포기했잖아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도 포기했어요. 자녀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래도 인류대학 보내고 하는 꿈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가용 굴리면서 사는 이런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아시아로 아니면 저 동남아로 가가지고 말라리아 모기하고 싸우면서 죽는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얼굴에 말이죠. 아직도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그 눈빛, 그 말, 그 얼굴에 비치는 기쁨의 광채 한국에 와가지고 안식연하면서도 살집이 없어가지고 요리 같다 저리 같다 하면서도 그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범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다음에 그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요, 자유함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얻으려고만 하니까 이 얼굴이 징그러질 수밖에 없죠. 주십시오 하다가 얼굴이 징그러져요. 주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놈의 얼굴이 날마다 죽은 살이 같아. 알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안 준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마음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아직 잘 모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주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밥맛 없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으면요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생명이 점점점점 자꾸 풍성해집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다 포기하고 또 할렐루야 하고 춤추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범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누가 꺾어놓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여러분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으로 잘 정리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면서 좀 더 멋지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시도를 반려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백성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서서 정성껏 구별해서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꼭 그 기도 들으사 선한 길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병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꼭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해외여행 중이나 군문에 가 있는 귀한 자녀들 또 유학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